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장 돌아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싱가포르가 있다 대형아 눕히고 일어나야돼 홍천 선생님 아침에 speaking 옆에서 뒤지지 않다 음식을 좀 더 풀려와 뭐지? eles וה참 음식을 안에서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도 많더라구요 항상 매우 맛있더라구요 가장 Hit her, them are 고맙습니다. 중심살 잡고 어깨로 압박 좀 해주세요 어깨로 압박 좀 해주세요 어깨 좀 더 대고 깔아도 돼요 형님 어깨로 압박 좀 해주세요 아까로 압박 좀 해주세요 어깨로 압박 좀 해주세요 손으로 압박 좀 해주세요 어깨보다 상실한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